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득 내 친구야 차별이란 웬말인가 가다만 아는구나 나에게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 그 아픈 사실이 힘들구나 함께한 그 많은 웃음과 또 함께 흘렸던 많은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줄 큰 힘이 될 거야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득 내 친구야 이끌어서 자그룹이란 웬말인가 가다만 아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헤어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맘속 깊이 비감직했었던 우리의 얘기를 또 나누자 어디 간들 잊으리고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난 그 날 위해 놀아보자 5년 동안 너무 고맙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방송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오늘만큼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